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내문 일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10초 것으로 굉장히 빠르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월 수강료에 간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 간식 얘기 찾으러 위로 올라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 올라갔더니 가로 안에 snacks included라는 표현에 간식료는 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4번으로 매칭을 했었지요. 자, 4번에 간식 포함이라는 snack included 자, 이 표현 잡아서 4번 정답 처리 들어가겠습니다.